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냥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33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까지 우리 예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전도와 송교를 위해서 세워졌고 이 축복을 함께하며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세계보고마라는 귀한 언양 전도와 송교의 사명 끝까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송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던 전도와 송교의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위일성을 땅끝까지 증가하고 세계 빈 곳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쓰임받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영적 진리에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또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플랫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표가 다가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적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기에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하게 살아가고 또 회개와 사회운동을 하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멈추게 하는 그 능력, 그 기적을 행한 엘리아로 보았고 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아로 박예주의를 정말 이끌어가며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하여서 울며 기도한 바로 이 에레미아 선지자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압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신들의 가난함을 또 배고픔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바로 구원자 또 경제적인 구원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교적으로 또 육신적인 시각과 관점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짧게는 몇 년에서 몇 십 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어보면 내가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더라. 이번 일만 잘 되어지면 내 사업이 잘 풀리면 교회 열심히 더 나가고 예수 잘 믿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끊었다. 교회 안 나간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잘못된 기복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참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그 세상적인 소론적인 그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고 복을 받기 위하여서 다니기 때문에 신앙들을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동하시고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된 답, 참된 응답에 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답이 난 사람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참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았던 문제 또 여러가지 시험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괜찮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 아름답게 사용받고 승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서해고겠다고 성포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컨텐츠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어지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플랫폼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 위에 우리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음부,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올바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믿음의 고백한 영적 성전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주시고 2, 3, 7의 현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이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예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제를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은 살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응답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리포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는 목양의 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또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여기에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서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지명하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과 흑암이 난무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포한 것 이것은 모든 이 지역에 흐르는 모든 흑암의 조주가 꺾이고 또 흑암의 문화가 꺾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과 우리 랩란트들이 가는 학교의 현장과 또 우리 사역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사역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복음의 문화가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바로 교회의 플랫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조주와 재와 사망을 완벽하게 꺾으신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 콘텐츠 위에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고 또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교회 또 영적 성전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고백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는 일 속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7의 플랫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 세계를 살리는 바로 237 플랫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사야 22장 22자를 보면 다이세의 직에 열쇠를 주리니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인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는 바로 천국 열쇠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늘과 땅에서 메이고 풀리는 역사가 언약가진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풀어지고 묶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 우리의 그와 상관없이 예수, 크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서 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전세계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문을 여는 유일하신 바로 열쇠이신 예수, 크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론적인 인생, 보여지는 것, 먹고 잊고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멸망길로 가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는 이 사명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놓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 열쇠 바로 그 기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강간을 통하여서 세 가지 언약 기도를 주고 그 한 주간, 그 언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하며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 안에 방향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안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37나라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인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온 각처에 소문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와 또 변화받은 송도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하며 또 퍼져나가는 생명 살리고 흑암을 꺾고 칭찬받는 복음에 정말 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말씀의 개인화 또 기도의 개인화, 내면화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화 되어진다, 내면화 되어진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경제의 규모를 다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전도자들로 산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언의 공동체인고 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은, 본질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소론이 아닌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고 또 내세의 축복이 참된 영원한 기쁨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게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허비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비서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 영적인 개존인 영적인 생명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고 집중하여서 날마다 천국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언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로 교회의 플랫폼을 씌인 예수가 크리스도의 십을 고백하면서 회간문화 꼽고 복음문화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플랫폼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는 영적 자세 깨어있는 자세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과 우리 충직자들을 위하여 또 현장 예배를 위하여서 복음 경제와 성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아버지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위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는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의 플랫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2, 3, 7의 플랫폼으로 주님께 세우시옵소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흑암의 문화가 꺾여주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 3, 7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당이 온전하게 헌당이 되어져서 마음껏 세계보고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빈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육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크리스의 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24 제자의 응답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꾸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란트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 대신 그 인만을 축복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여서 여덟 번째로 랩란트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